19만 14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6.1cns입니다. 6.1cns의 테마는 스마트폰이. 가. 있습니다. 6.1cns. 은. 는 동사는 2007년 3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24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임 동사는 모바일 및 자동차 전장 부품 등의 이투용 cg, 커버클래스를 생산 판매하는 강화유리 사업과 pbc 안정제 및 자외선 흡수제 등의 화학첨가제를 제조하는 정밀화학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사는 현재 국내 110개 이상, 해외 40개 이상의 매출처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쉬 휴대폰의 전면 및 후면, 카메라 보호를 위한 강화유리의 가공,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쉬 2007년 5월 LG전자협력업체로 등록되었으며, LG디스플레이 및 중국 LG디스플레이 연태를 주력거래처로 LG전자향 휴대폰용 강화유리를 납품하여 왔음 대쉬 강화유리 제조업체인 베트남 소재 sd 글로벨 비애트남 ltd과 원부자대 소싱업체인 헤드라이트 리미티드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쉬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에도 주요 고객사의 사업 철수에 따른 3d 커버글라스의 수주 위축으로 매출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대쉬 큰 폭의 매출 감소에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되었으며, 유형자산손상차손 기록에도 자비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쉬 주력인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의 수주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정밀화학 소재기업인 cna 인수를 통한 사업 확대로 외형회복은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6.1cns의 시가총액은 31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6.1cn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75위입니다. 6.1cns의 상장주식수는 956만 9736주입니다. 6.1cn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6.1cns의 퍼은 6.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78배, 18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0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2억원, 마이너스 172억원, 마이너스 1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원, 마이너스 215억원, 30억원입니다. 6.1cns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2번지 18%이고 유보율은 254.2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7.94이며 전일 대비해서 4.26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1.63이며 전일 대비해서 0.52-0.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cns의 2022년 8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360원보다 4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5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6.1cns의 종가는 3315원이며 주가가 6.1cns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1cns의 종가는 3315원이며 주가가 6.1cns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6.1cns는 거래량 4만 1200아운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108조 한국증권에서 6857조 대신에서 6124조 미래해세증권에서 4785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9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22조 하나금융투자에서 3330조 미래해세증권에서 2638조 대신에서 2083조 nh투자증권에서 19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7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6.1cn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